안녕하십니까? 방세주인입니다. 메라마살람. 할로 오늘도 기타 강좌 영상입니다. 오늘 강좌 드릴 곡은요. 또 신곡입니다. 졸라 따끈따끈해요. 우리 스키 브라우님과 우리 키루아이디. 제목은 사랑은 아나콘다라는 노래인데 왜 아나콘다일까? 제목이 왜 저러지? 하는 뭐가 뜻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사랑은 아나콘다라는 노래를 강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은요. 사랑은 아나콘다를 다 쓸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고 나는 사랑은 아나콘다. 칠 수 없다. 못 치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1대1 컨설팅 C. 컨설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치실 만 필요하겠습니다. 뭐랄까요? 3번째 보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을 확인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코드가 나와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구독해보니까 조심히 편하실 걸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안 했네요. 키드와인. 키드? 어린애. 와인? 술. 어린애 뭐 이상? 우리 스키니브라운 좋아하시는 분들과 우리 키드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박세주인 띄고 스키니브라운 박세주인 띄고 박세주인 띄고 키드와인 검색하시면 영상이 졸라게 많이 나올 거예요. 다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오는 코드부터 한 번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 Bm7입니다. 코드 이름 옆에 오른손손 손이 주봉으로 나와있으니까요. 5 4 3이 치시면 됩니다. 다음 코드 F3m7이야. A코드 잡으실 줄 알잖아요. 두 번째 프레임까지 추가하면서 6 4 3이 다음 코드는 G코드 입니다. 2번 종일 세 번째 프레임 잡은 거예요. G코드 6 4 3 입니다. 다음 코드는 D&9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코드죠. 이렇게 두 개 잡으시면 됩니다. 4, 3, 2, 1 다음 코드 E 마이너 코드입니다. 6, 4, 3, 2 여기까지 있습니다. A 코드도 있네요. 5, 4, 3, 2입니다. 코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코드 졸라 싶습니다. 오늘 경우의 수 두 가지 드릴 겁니다. 이것도 쉽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또 코드 진행을 한 번 드릴 거예요. 이 코드 진행 하루 종일 치고 계시면요. 노래 끝나 있습니다. 또 역시나 경우의 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번 경우의 수는요. 선택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개주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코드 진행대로 코드 한 번 쳐볼게요. B 마이너 세븐, 그쵸? F 샷 마이너 세븐, G 코드 다음에 D 코드라고 적었어요. T에는 아니지만 E 마이너, A 코드, D, 둘, 셋, 넷 그쵸? D는 한 마디니까 다시 또 B 마이너 세븐, F 샷 마이너 세븐, G 코드, D 코드, E 마이너, F 샷 마이너 세븐, 마지막 B 마이너 세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경우의 수 1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주법인데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입니다.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벌써 왕마 하셨을 거란 말이죠. 뭐냐면요. 오른손 치는 줄 번호 나와 있잖아요. 리듬이 이런 느낌이에요. 한 마디에 코드가 두 개 있잖아. 그런 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코드나 한 번씩 쳐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B 마이너 세븐과 F 샷 마이너 세븐 같이 차려면 5, 4, 2, 3, 6, 3, 2, 3, 그쵸? 다음 G 코드, 6, 4, 2, 3, 4, 3, 1, 2, 그쵸? 한 마디 하나가 있으니까 자, 흘려주시는 겁니다. 한 코드당 한 번이라고 했어요. 아랫줄 B 마이너 세븐 6, 4, 2, 3, G, 6, 4, 2, 3, 4, 3, 1, 2, 6, 4, 2, 3, 6, 4, 2, 3, 6, 4, 2, 3, 5, 4, 2, 3, 3, 4, 이렇게 치시는 게 경우의 수 1번에 매각해서 이렇게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우의 수 2번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셋, 아랫! 셋, 넷! 이런 느낌입니다. 퍼커시브 주법을 좀 사용하는 건데요. 퍼커시브는요. 이 손가락 치는 모양을 유지하신 상태로 줄을 잽싸게 때려주시면 돼요. 손가락으로만 치면 졸라게 아파요. 그리고 혼나랑 누구한테 몰라요. 저도 돕나요. 여기 손가락 안쪽으로 같이 이렇게 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찰지게. 이런 찰지 소리가 나셔야 돼요. 소리가 만약에 이런 소리가 난다. 혼나랑 누구한테 몰라요. 그래가지고 줄만 쳐주시면 됩니다. 다른 데 치지 마십시오. 줄만 치세요.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른손 치는 줄번호를 잘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B 마이너 세븐 잡아보시고 5, 4, 3, 1, 쳐요. 그다음에 5번 줄. 루트를 제외한 엄지 제외한 4, 3, 2번 줄. 그다음에 퍼커시브를 갈게요. 리듬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것도 한 코드당 한 번씩 쳐주시면 됩니다. F3 마이너 세븐 6, 4, 3, 2, 4, 3, 2 이런 느낌으로. G 코드 6, 4, 3, 2, 4, 3, 2 D 코드 4, 3, 1, 3, 1 그렇죠. E 마이너 6, 4, 3, 2, 4, 3, 2 A 코드 5, 4, 3, 2 D 코드 4, 3, 1 3, 1 뽑고 싶어하고 기다려. 셋, 넷. 다시 B 마이너 세븐 5, 4, 3, 2, 4, 3, 2 그렇죠. 어렵죠. 6, 4, 3, 2 6, 4, 3, 2 그렇죠. 6, 4, 3, 2 4, 3, 2 4, 3, 2 3, 2 E 마이너 6, 4, 3, 2 4, 3, 2 F3 마이너 6, 4, 3, 2 4, 3, 2 긴 마이너 마지막에 5, 5, 5, 6, 3, 2 4, 3, 2 4, 3, 2 펌고 싶어하고 또 셋, 넷. 이렇게 쳐주시는 게 경우의 수. 2번입니다. 좀 빠르게 해볼게요. 말 안 하다가 볼게요. 셋, 넷. 1, 2, 3 5, 6, 6, 6, 7, 7, 8, 9, 9, 10 5, 6, 6, 7, 9, 10 6, 7, 9, 10 바로 쳐보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1번만 좋으시면 1번만 하시면 되고요. 2번만 좋으시면 2번 다 하시면 되는데 저는 1, 2번을 2개 다 사용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적이라고 말씀드려서 영어로 하면은 모르겠어요. 2개를 이용해서 노래 틀고 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저 벌써 1번으로 치실 거예요. 처음에는 셋, 넷, 이렇게 흘려주시면 돼요. 박자. 다다다다다. 둘을 그대로 말씀드려볼게요. 5, 4, 2, 3. 6, 4, 2, 3. 6, 4, 2, 3. 4, 4, 1, 2. 6, 4, 2, 3. 6, 4, 2, 3. 5, 4, 2, 4. 5, 4, 2, 3. 3, 4. 5, 4, 2, 3. 6, 4, 2, 3. 이거 힘드냐? 6, 4, 2, 3. 4, 3. 6, 4, 2, 3. 6, 4, 2, 3. 6, 4, 2, 3. 5, 4, 2, 3. 환부릴 그건 안 할게요. 다시 testeank요. 거의 다 faites. 그쵸? 셋! 넷! 지금 경험의 수 1번 왔어요. 이제 이거 끝나면은 2번 할 거예요. 자, 한 번 뒤로 잘 봐. 고! 이런 느낌으로. 그쵸? 그냥 야무지게 쳐주셔야 돼요. 이거를 리듬 안 타고 봐봐. 이렇게 굳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재미없잖아. 콜라 누가 볼래요? 어! 그쵸? 자, 다음은 2번으로 치면 여러 느낌이죠? 둘, 셋, 넷! 한 마디. 한 마디. 하나 있는 거는 한 마디 치고 바깥을 흘려주시면 돼요. 만약에 제가 좋았다면 인간미 보여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드릴게요. 다시 2번으로 쳐줄게요. 1번. 1번.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1번. 2번. 나누시면 됩니다. 셋. 넷. 몰래도 다 어울릴 거예요. 네. 박세진이 맞는 거예요. 자, 2번. 어! 어! 여자친구ih 둘, 셋, 넷. 다같이 2번도 쳐. 2번 별로라고 하는 사람들 뭐 2번도 쳐. 알았어? 대답! 이렇게 치시면요 우리 스키니브라우님과 키드웨이님의 사랑은 아나콘다라는 노래 칠 수 있고요 노래 정말 좋으니까요 기타 안 치시더라도 안 칠거면 영상 왜 보고 있어? 쳐!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아나콘다 정말 노래 좋으니까요 모두가 이 곡 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다가 안내시다가 공방 테레비전이 끝날주시면 답변 다 안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르시루수